공주에 있는 소뚜껑 매운탕입니다. 평일 2시 50분에서 4시, 주말 3시 50분에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월요일은 항상 쉰다고 합니다. 드럼통 개조한 거너가 독특합니다. 추천 메뉴인 매기 새우맹운탕 주문했습니다. 셀프 코너에 기본 반찬, 밥이 있습니다. 매기 한마리에 민물새우가 들어있습니다. 어우 매기 수제비 2인분이 기본으로 나오고, 알아서 넣어줍니다. 얇게 떼는 스틸이 대단하십니다.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쑥성이 잘 돼서 그런가 봐. 수제비 추가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제비는 뗄까 추가 안하시면 주식간에 추가하세요. 수제비가 엄청 커졌어. 수제비가 엄청 커졌어. 수제비는 월요일 도시에서 수제비는 서비스에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가뜩다 다 드세요 네 네 이거 가스 맥이 또 엄청 큰가봐 이거 저희가 해보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써 밥은 무한 이필입니다 2층에 무인카페가 있습니다. 과일밭인데 뽑힐 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